네, 192기 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또 저쪽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멀리 또 192기 채우기를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수 있을지 또 배우고 실천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또 힘든 질병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암이 정복이 불가능한 것인가 좀 의아해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나라까지 몇 년 계획을 세웠더니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암과의 전쟁을 치루자 암을 정복해 보겠다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전쟁을 치뤘습니다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암은 정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드디어 아 여기를 잘 살펴보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겠다 새로운 희망들이 이 의학계에서 소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만 연구한 결과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암은 정복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세포는 30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몸속에 또 다른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그보다 더 많은 39조 마리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해 보니 인간의 이 세포보다도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명체들의 유전자가 망가질 때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데 사람 속에 있는 유전자 개념은 약 2만 2천 개 정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자그마치 330만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99.97%가 서로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서로 80% 내지 90%가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사실은 90% 이상이 이 미생물과 관련되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쳐다도 안 보고 우리 세포만 세포만 연구했으니 아무리 많이 연구했고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법들을 동원했지만 도대체가 정복될 기미가 없던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불치병, 남치병 이제 장내 미생물을 바라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쪽을 지금 연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암 완전정복, 장내 미생물이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내 미생물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들을 정말 불균형이 아니고 균형진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치료될 수 있고 완전정복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이 유명한 저널 2017년 7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암 발생 및 치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지금까지 암은 잘라내든지 당사선으로 지지든지 아니면 항암제를 가지고 죽이든지 뭐 기껏이야 발달했다고 해봤자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아니고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항암제를 딱 투여했더니 암이 없어지고 몇 년 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암을 가지고 똑같은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누구는 뇌성이 생기면서 안 낫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데 그 두 사람 그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암에 대한 감수성 어떤 그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데 얼마나 민감하냐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애들이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암 감수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히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지금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15% 내지 20% 이상이 미생물 때문에 생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20%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거의 모든 질병들은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악성종양들은 디스바이오시스에 변경된 구성과 관련이 있다 뭐 20%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암 더 많은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우리 몸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져서 디스바이오시스 바로 미생물 불균형 상태에서부터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유해균이 너무 세게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이 유해균들이 분해시키면서 여러 가지 독소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독소 부산물들이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하면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고 암세포가 또 자라고 또 이 모든 뇌성 문제들이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암을 예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방법도 바로 장래 미생물들의 세상을 바꿔주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크게는 이 미생물들의 세계를 나눠서 학자들이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먹은 음식을 얘들은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풍겨내는 부산물들이 있는데 어떤 균들은 나에게 유익한 물질들을 막 분해해서 쏟아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유익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익균의 대표 집안이 있습니다 비피도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얘가 아주아주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전체 미생물들 중에서 한 11%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얘는 주로 소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인데 얘들이 유익균입니다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마다 독소를 만들어서 품어내는 유해균이 있는데 대표 집안은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가 박테리오이데데스 61%나 차지하는데 얘는 중간에 써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매일같이 싸우는데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그러다가 제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이 중간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크게는 유익균이 2 유해균이 1 2대 1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금 기우는 것 같다 하면 중간균이 어느 쪽으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내 몸속에 있는 유해균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유익균이 더 신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왜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이기는데 중요한가 그 이유는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이 쏜 앤보그 교수가 그 논문에 발표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그림 중에서 이분의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 제일 확실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대장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대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세포가 있다고 하면 장 제일 안쪽에 대변이 이렇게 지나가는 쪽에 표면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장점막 세포인데 장표피 세포인데 생각보다 아주 얇다는 거예요 아주 얇아요 그리고 그 위에 끈적끈적한 뮤쿠스 점막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 거 본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과 비슷한 창자를 가지고 있는 돼지나 소 창자 속에 있는 점막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먹어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제 먹어봤어요? 곱창 그 곱이 바로 이 점막입니다 곱이 그래서 미끈미끈한 것이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가운데 통로로 대변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 대변과 함께 섞여서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그 대변의 4분의 1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변과 함께 언제나 미생물이 나가요 그런데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그 장과 바로 아주 얇은 종이보다도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몸 속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 방도 아닙니다 그냥 커튼 하나 치고 옆에는 박테리아 그 커튼 반대편에는 면역세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익균이 힘이 없고 유해균이 너무 힘이 세서 먹을 때마다 여러 가지 독소를 만들어내면 그 장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면역세포의 안방까지 그 독소가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면서 그 질병을 이기려면 장내 미생물들을 바라봐야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disease markers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진단을 받으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내가 무슨 병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병을 진단하는 어떤 마커를 학자들은 찾아내기를 지금 좋아합니다 2022년 2월 달에 놀라운 논문이 발달을 합니다 1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 대변을 잘 보면 암세포가 이렇게 덩어리 지기도 전에 아 무슨 암이 생길 수 있겠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논문 제목이 장내 미생물의 dysbiosis 대변에서 이렇게 조금만 찍어서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백투레덴에서도 검사를 해요 2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유익균이 몇 프로고 유해균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중간균이 몇 프로인지 이게 다 나오는데 유해균이 너무 많다 그러면 dysbiosis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불균형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얘들이 우리 몸 속에서 지방질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이걸 에너지를 쓰고 하는 이 지방대사와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딱 검사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무슨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하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MRI로만 지금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 늦어요 CT도 1cm 이하는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을 암을 진단하는 마커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장내 세균 군집은 담즙산과 탄쇄지방산의 대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즉 장내 미생물들이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얘들이 아작아작아작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뭔가를 뱉어내놔요 그런데 유익균이 뱉어놓은 것은 탄쇄지방산이고 여러 종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유해균이 뱉어놓은 것은 또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담즙산을 만드는 데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데도 관계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담즙산은 쓸개 주머니에 있습니다 물론 간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쓸개 주머니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개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부어지는데 얘들이 지방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느냐 너무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방이 대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방이 너무 아랫배 많이 쌓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심장에 관상농맥에 너무 많이 쌓였다 협심증, 뇌혈관에 많이 쌓였다 뇌경색, 수많은 종류의 대사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 미생물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는 그 단쇄 지방산을 만들고 여러 가지 독성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결국은 결장암, 간세포암 수많은 세포의 유전자들을 그 독소가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리 이 미생물들이 뱉어놓은 부산물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암이 걸릴지 훨씬 지금보다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변검사를 통해서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논문에 있는 한 페이지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먹거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나누어요 제가 그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 옮겨왔는데 유해균은 고지방 식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 고기, 레드밋, 그리고 가공류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인 것처럼 만들어져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햄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연구자들이 자세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균이 2차 담즙산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 유해균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DCA와 LCA와 같은 그런 대사산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2차 담즙산이 탄생을 하는데 그 담즙산이 너무 독성을 뛰면서 우리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것이 몸속에서 아주 활성화된 산소를 발생시키고 그 활성화된 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DNA를 딱 망가뜨려 그러면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유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손상을 줬느냐에 따라서 아토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파킨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질병이 이렇게 미생물과 연관되어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독성이 있는 담즙산과 관계에 대해서 NFKB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얘는 어떤 사이토카인을 면역세포가 바로 옆방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면역세포를 이 독성이 또 자극을 하니까 면역세포가 따발총을 막 쏴요 그러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면역세포가 쏜 총알은 총알인데 얘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 장 부위에 간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 어떤 세포라도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최종적으로 그 세포는 견디지 못하고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월이 흐르면 미생물과 관계되어서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음식 먹어라 한 걸 보면 고기 생선이 전혀 들어가 있잖아요 식이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콩을 즐겨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즐겨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여기 논문에 발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은 사람은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균은 이 섬유질을 먹고 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막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티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산물들은 나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이 부티레이트와 같은 유익균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GPR-43, GPR-41, GPR-109A 이런 것들을 또 발생시키면서 얘들이 T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암세포 잡아먹는 T임파구를 나가서 좀 싸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격려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T임파구가 힘을 내도록 해주는 이런 전달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T세포가 염증을 막아주는 무기를 쏴요 면역세포 중에서도 염증을 막아주는 사이토케인을 발생시키면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익균이 만들어낸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지방산은 TGF, 베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얘는 이미 생긴 암세포를 찾아가서 야, 너 그냥 죽으면 어떻겠니? 자꾸 자살하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포토시스 그래서 이미 생긴 암세포가 세포 자멸사를 하게 하면서 암세포가 자꾸 줄어들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지방산은 암세포가 이렇게 주기가 사이클이 있어요 얘가 태어나고 자라고 분열하고 전이하고 이런 일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면 암인데 중간에 딱 정지하도록 스톱 신호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지방산이 HACI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장, 그 점막 세포에 뭔가 조금 상처를 받고 이상해졌어도 이런 단쇄지방산이 금방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만들 때에 흑벽돌 만들 때 짧게 잘라준 지푸라기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주면 웬만한 독성이 공격을 해도 끄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의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아예 병원균들이 침범을 해도 끄떡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암세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일들을 한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 논문에서 발표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장 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대장암이나 결장암은 직접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 논문의 그림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이제 내가 먹은 음식을 먹고서 어떤 대사산물을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자꾸 방출을 하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을 염증을 만드는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산물들이 자꾸 붉은 육고기 좋아했다 렛이 갈비 자꾸 먹었다 그러면 이 유익균이 그런 건 쳐다도 안 보고 유해균만 신이 나가지고 막 먹더니 염증 물질을 쏟아내서 장상피 세포를 염증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피가 그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이상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생물이 그냥 점막 세포 정도만 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 염증을 만들면서 암세포로 그 세포가 변하게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데 면역세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막 주인 양반 집을 때려 부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따발총 가지고 갖다 따다다다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암세포가 생기고 거기에만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타고 림프관을 타고 또 돌아다니다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미생물이 사는 동네에서 염증 생겨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직접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거의 모든 질병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림을 또 하나 보여줬는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장에서 유해균이 만들어낸 부산물을 여기 보니까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간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전신으로 돌면서 어디에 가서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위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학에 좀 앞선 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던 불치병, 난치병들은 장래 미생물 쪽에서 이게 뭔가 디스바이오시스 장래 미생물이 불균형이 된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음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바이오시스, 균형된 상태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이 몸은 근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여러 가지 최신의 의학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세계에서 아마도 제일 앞장서서 장래 미생물들을 판도를 바꿔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첫날 와서 나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싸움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장래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해본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아직 뭐가 부족한지 어디까지 좋아졌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상담받아가면서 한번 싸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원을 받아서 이 미생물 검사까지 하면서 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연구팀과 또 36대학 연구팀에서 이것을 전 세계에 발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문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저 맑은 공기 조금 마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인 이 미생물들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아니 무관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질병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곳에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까지도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도전하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쳐갔지만 정말 정말 불가능했다고 하는 질병들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기 동안도 정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 방법들을 잘 적용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